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식이 없는 동생 부부의 재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그런 신우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나랑 지 동생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이거 전부 다 지가 꿀꺽할 줄 알았는데 어이고 내가 아들을 낳아버렸네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원제 나린 부부 출산하고 신우이의 태도변화 하소연하는 맘반 조어를 부탁드리는 맘반으로 씁니다. 그리고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중요한 점만 요약을 해서 써볼게요. 현재 저희 부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편 42살, 저는 33살, 9살 차 부부죠. 연애 6년 했고 결혼 5년 차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동반 산전검사에서 남편 문제로 난임 판정을 받았어요. 남편의 난임 원인은 폐쇄성 무정자증이고 고환 채취수 결과 월등히 낮은 정자수에 있었죠. 두 개 다 포함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는 함구를 하고 시댁에만 살짝 알린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뭐 그래요. 당시 저는 저희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그렇고 뭐 딩크로 살아도 전혀 문제없겠다. 이런 폐기로 결혼을 강행했던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추후 혹시나 이걸로 문제를 삼을까 싶어서 결혼하기 전에 함께 병원에 모시고 가 자기 아들 남편의 난임 판정을 어머님 귀로 듣게 만들어 드리면서 정확히 확인을 시켜드린 거고요.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시댁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저한테 늘 미안해하고 감사해하셨죠. 정말 뭐 제가 느끼는 선에서는 진짜 당신의 딸처럼 시댁살이 하나 없게 너무나 잘 대해주셨고요. 그래서 당연히 임신과 관련된 스트레스 역시 아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남편에게는 세 살 더 많은 누나가 있는데요. 45이죠. 지금 10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제가 기적처럼 아기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이 형님 너무나 쿨하고 또 편하고 믿음직스러웠던 그래서 당연히 왕래도 많았죠. 언니 같았고 실제로도 언니라고 불러요. 여하튼 마음을 비우고 딩크로 살려고 했지만 그래도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이 난인부부 지원금을 바탕으로 시험관을 시도했고 3회차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임신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12월 자연 불만으로 너무나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도 그렇지만 시댁 어른들한테는 그야말로 엄청난 집안의 경사이자 그냥 축제 분위기 난리가 났어요. 특히 어머님은 저를 붙잡고 엉엉 울며 통곡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 저희 부부는 그냥 하루하루 꽃길을 걷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대충 짐작을 하실 거예요. 시댁에서 며느리인 저한테 얼마나 고마워하고 또 당신들의 손자이자 우리 아들을 이뻐하실지를 말이죠. 자기 아들, 저희 남편 나이도 많은데 거기다 시험관 성공률도 낮은데 진짜 기적처럼 생긴 거고 그렇게 낳은 아이다 보니까 또 옛날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사고방식이 집안 대를 이을 손자가 탄생했으니까 그 덕분에 저도 정말 과분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은퇴 후 주택연금과 그동안 모아둔 노후자금만 있는 그냥 평범한 분들임에도 즉 당신들도 넉넉지 않은 형편인데 돈을 100만원이나 주셨고 그 외에 제 건강식품, 아기용품 등등 정말 많이 사주셨어요. 경제적 큰 지원까지는 안되지만 적어도 마음으로만큼은 진짜 진심으로 살뜰히 챙겨주는 그런 분들이에요. 특히 이런 와중에도 애 엄마인 제가 서운히 할까 싶어서 그 귀한 손자보다는 제 건강을 먼저 늘 염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그 마음이 진짜든 아니든 저야 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죠. 그리고 문제의 저의 신우이 옛날에 형님이 출산했을 때도 마찬가지 어머님, 마부님 당신들 첫 손이 아닙니까? 저랑 별 차이 없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제가 출산을 하고 그 이후 형님이 저한테 너무나 쌀쌀맞고 모질게 변했다 이거예요. 이유요? 뭐 속을 들여다보진 않았으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 눈치껏 예상을 했을 때 그동안 사랑을 독차지하던 자신의 딸이 저희 아들한테 밀렸다는 생각과 더불어 어머니가 친딸인 본인보다 며느리를 더 챙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 같은 거요. 제가 시험관 할 때 엄청 힘들어한 걸 어머님이 아세요. 그래서 산후조리도 잘해주는 게 맞다는 게 당신의 생각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신후이한테 그렇게 또 안해준 건 아니거든요. 뭐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제 개인 추측인데 원래 저희 부부가 평생 아이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뭐 당연하게는 아니지만 평소 시조카한테 금전적인 지원을 조금씩 해주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저희도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생긴 터라 아무래도 앞으로는 해주기 힘들겠다 이런 저희 부부 입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기를 낳기 전에는 계절마다 옷이며 용돈이며 조카가 필요로 하는 아동 전집책 등등 그런 큰 선물도 종종 했었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전에는 절대 안 그러던 신후이가 글래 들어가지고 자꾸만 저한테 되게 막 짜증스러운 말투로 말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던 그 거지같은 시짜질까지 해요. 저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꾸만 저희 아이한테 이상하고 안 좋은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 꽁꽁이는 자연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면역성이나 유전 질환 조심해야 돼. 그거 알고 있어? 이러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거슬리고 그 막 비아냥대는 말투 있죠. 딱 그게 보이거든요. 솔직히 같은 여자 마음으로 자신과 조카 딸이 받고 있던 그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점점 다른 쪽으로 집중이 되는 게 뭐 어쩌면 당연히 섭섭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까지 변하는 게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좀 무섭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지금까지 제가 자기 딸한테 투자해 줬던 거 그 비용들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돈 천만원 훌쩍 넘어가요. 이제 그 돈들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요. 저희 신우이요. 집이 그래 외벌이라서 그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크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축하금이나 선물 같은 거 솔직히 별로 기대를 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축하선물로 9년 전에 지 딸내미 입힌 그 진짜 무럽고 낡은 애기 옷들 모아준 게 전부였어요. 진짜 이때 까딱했으면 나 표정관리도 안 될 뻔 했잖아. 뭐 시어머니는 어쨌든 당신 딸이니까 뭐라 크게 하진 못하고 제 눈치만 보고 있고 남편은 점점 분노로 쌓아가는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어머님 성격이야 워낙 온순하고 진짜 이런 시어머니 그 어디에도 없다 싶을 정도로 좋은 분이지만 저희 남편은 아니거든요. 물론 평소에야 착한 선비지 근데 수 틀리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얼음보다 차가워져요. 그리고 저 이런 시누이한테 화가 나지만 동시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전엔 안 그러던 사람이 진짜 너무너무 친했던 언니 같았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돌변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서럽고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그냥 하소연이자 진심으로는 좋은 듣고자 그루려봤어요. 말씀 좀 해주세요. 댓글 2반 잘 들어요. 그동안 그 여자는 좋은 사람이라 그랬던 게 아니라 그저 쓴이한테 나쁘게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 뿐이에요. 알겠어요? 야 그러네 이거네 이거 2번 당사자인 쓴이가 그렇게 느끼면 그게 맞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 이유 세 가지 전부 다 포함이 된다고 봐요. 원래 그래 모든 자기랑 자기 딸이 1순위였는데 쓴이한테도 악의가 생겨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그 혜택들 예를 들면 금전적인 거, 돌봐주는 거, 사랑주는 거 이걸 다 뺏기게 생겼거든. 그래서 꼴보기 싫어진 겁니다.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남이랑 비교해서 거기서 자기 인생이 훨씬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반대로 그게 아니라면 또 연병하고 이건 진짜 무조건 걸러야 될 사람인데 하필이면 한 가족 울타리에 두고 있으니 쓴이가 얼마나 힘들지 보입니다. 이거는 한바탕 뒤집고 난 뒤에 연을 끊던지 그게 아니라 해도 솔직한 대화 정도는 해야 스트레스 덜 받을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나눠서 될 사람은 아니라는 게 함정인데 그래도 또 한바탕 하자니 또 고마운 시어머니한테 죄송할 것 같고 그냥 자주 안 보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3번 자기 부모 자산은 물론이고 쓴인의 자산까지 전부 다 지 딸내미한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게 틀어졌으니까 속이 뒤집힌 거죠. 노사네, 시험관에, 유전이 어쩌고저쩌고, 면역이 어쩌고저쩌고 일단 개 헛소리 듣지 말고 육아 핑계로 멀리하세요. 키우다 보면 돈 나갈 일 오지게 많고 나중에 쓴이 아들림이 커가지고 결혼할 때 전세금이라도 보태려면 많이 모아야 됩니다. 4번 정신이 완전 똑바로 박힌 즉 정상적인 고모였다면 터울지는 조카 정말 물고 빨고 난리가 납니다. 저 여자는 지금까지 쓴이 부부를 호구로 보고 가식을 떨어온 거죠. 왜? 님들한테 자식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테니까 그럼 나중에 그 재산 당연히 다 지 딸한테 돌아갈 거라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근데 망했죠? 지금 그 속이 얼마나 쓰리겠어요. 그냥 비웃어 주세요. 댓글 맞아요. 저 원래 아기 시끄럽고 싫어했는데 올케가 낳은 아기 보니까 그런 거 싹 사라지더라고. 저도 모르게 입이 귀에 걸려서 막 그러 않고 뽀뽀하고 난리나요. 저희 엄마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딸이 드디어 미쳤구나. 이러면서요. 5번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아들이나 챙기세요. 남편 나이 마흔 넘었으면 퇴직도 얼마 안 남았고 요즘 대학생 용돈 60만원도 부족한 거 잘 알고 있죠? 다른 사람 신경 쓸 시간 여유 하나도 없습니다. 시누이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남이라 생각을 해요. 그냥 나중에 조카 중학교 입학할 때 용돈 10만원 던져주고 또 고등학교 갈 때 10만원 던져주고 이 정도 선에서만 챙기면 됩니다. 6번 아니 이걸 몰라서 묻나? 너랑 니 동생 죽으면 너랑 지 동생 죽으면 그 재산 전부 다 지 딸내미 몫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세상 좋은 신우인 척 그런 건데 이제 다 틀려먹었잖아. 그러니까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그 거지같은 본심이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7번 부모 유산이랑 쓰리 내 유산이랑 전부 다 지 딸내미 될 거라 생각하다가 기밀했으니까 열받지 안 그러겠어요? 게다가 그동안 조카라고 챙겨줬던 그 모든 지운 다 끊길 테니까 짜증도 오지게 올라올 테고 근데 이게 참 뭐랄까 무섭고 소름끼치는 사람이네요. 차라리 자기 딸에게 있던 관심을 뺏겨서 그런 거라면 그래 좀 모자라고 철이 없는 게 끝이다 이러겠는데 지금 봐봐. 그 속이 다 보이잖아. 당연히 여기서 열을 끊는 게 최고 베스트이겠지만 착한 시어머니가 신경 쓰여서 그런 거라면 남편이랑 이야기해서 그냥 적당한 거리 유지라도 하세요. 안 마주치면 좋지 뭐. 8번 저기요 이건 정말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절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으세요. 신우이가 같이 있다 그러면 절대 시어머니한테 아기 맡기고 그러지 마요. 세상 무섭잖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아시겠쥬? 그런 사람들이 아까 댓글에 나온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상한 뭐라고 하지? 자존감이 삐뚤어져가지고 자기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 이상한 동정심이 발휘되어가지고 막 잘해줘요. 근데 질보다 좀 잘 된다 싶으면 배가 아파 미쳐버리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속이 변덩이 속을 딱 찌거든. 언젠가 뒤를 친다고 감사합니다.